932호 곱박이 8은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곱셈 공모하는 88세의 노모 발가락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하하하 24? 37은 아니 38은 24 38은 24 맞네? 써야지 24를 써야지 내가 지금 이거 쓴 거예요? 여기다 써? 25을 여기다 써? 여기다 8 쓰려야지 38에 뭐야? 24? 24? 응 9, 8, 71? 응 8? 응 그럼 싹? 응 그거 이거 그냥 내려와? 응 할 때마다 새롭지 엄마? 응? 할 때마다 새로운 거 같아 그래 맞아 됐어 그래도 새로와도 계속해야 머리가 녹이 안쓸지 그런가봐 그래서 자꾸 그냥 변동이 변해 주는 새로운 걸 자꾸 시키고 새로 해 주는가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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